남편 뭐하는 인간이에요? 뭐라고요? 아니 내 말은 그래 어이없겠지 연예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남편 뭐하는 놈이냐고 따지면 뭐지? 나 그 사람 뭐하는지 모르는데 오해는 마시고 제가 어제 남편분 뭘 좀 본 게 있어서 어제요? 네 남편분 어제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? 어제? 그 일을 내가 알리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남편분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요 남의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상당히 불쾌하네요 일과의 남편은 일과의 남편이 아버지 그래서 довoz